그런데 양쪽에 저거를 통을 끼고 해야되는데 그치 근데 휘어서 이게 되겠냐 하는거지 어우 손이 껴어어 이게 편한거 같아 이렇게 서서 허리 끼고 서서 간 다음에 한꺼번에 베이자 이거 켜가지고 나무를 다시 낄까? 켜서 이거 신거를 나무를 다시 낄까?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이게 얘를 모르시는거 안되지 내 키가 더 작은데 왜 나 더 앉아서 하려고 자기는 서서하는데 바보 아니야? 뭔가 땡겨졌는데 응? 뭔가 땡겨졌는데 나하고 같이 맞추면 되지 구멍을 어디야? 이쪽으로 와야지 어 아 휘었더라고 넉넉해? 어 됐어요 어? 여길 하나 더 꽂을까? 여길 하나 더 꽂자 여기 안 맞아 한번만 줘봐 한번만 줘봐 깨끗하다 에헤이 좋다 이씨 안돼 안되다 고증해야지 안돼 됐어 됐어? 조심하지? 너 끝에 안해도 돼? 아이씨 이렇게 이씨한 방법으로 하냐 이씨 하면 안돼 되기만 하면 되지 이게 처음에만 물주고 그 다음에 안주나봐 응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 응 수분 증발이 빨리 안될거 아냐 그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통 물 잘 안주면 촉박한 데서 키우는 것 같더라구 아 근데 겨울 나기 전에 뭐 덮어줘야 된다네 이 부직부직 하다 덮어줘야지 여기도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다행이다 여기가 네 번째 됐어 네게 됐어? 여기 밑에는 아니고 여기서 할거잖아 중간에 매트 안 깔으면 좋겠다 아깝다 응? 매트 안 깔아도 될거 같아 왔다갔다 할 때 또 내일 심잖아 그럴 때 걸릴까? 얘가 움직이잖아 양옆으로 이거냐? 빡빡하다 야 마지막 구로랑은 아니 너무 너무 간거 아니야? 거기 꽂을 수 있어? 거기 마지막 꽂아야돼 어 근데 요만큼이야 일리 좀 더워 됐어 됐어 거기 뭐 심잖아 여기 심어 여기 괜찮아 똑같애 이걸로 되겠다 뭐지? 여기 하나 남았잖아 어 여기 충분하네 되겠지 됐어 이쪽 거기 아니고 왜 너 길 잃어버리냐 애가 나 없으면 어떻게 살라 그래 여기 여기 걱정마 무덤까지 데려갈테니까 하하하하 저순끼를 못 찾아가서 데려갈거야 살짝만 땡겨줘 살짝만 됐어 바꿔줄 필요 없어 일단 메탈트 다시 어 그 다음에 여기 꽂았던 데가 어디냐 거기 마주보게 꽂아야지 여기 여기 어 좀 땡겨도 되겠다 어우 씨 얘 뭐야 눌러 좀 땡겨도 돼 여기? 어 야 여길 너무 땡겼네 그래? 한번 뽑아 거기 땡겨 어 됐어? 잠깐만 거기 어때? 여기 됐어 충분해 충분해 더 와도 돼 어? 더 와도 돼 그게? 몰라 여기 있잖아 아니야 휘어지는 데라서 여기라 해 응 이렇게 하고 여기 휘어졌으니까 이따가 응 할 때 여기를 잘 땡기면서 이렇게 맞춰야 돼 알았어 이거 보면 될까? 짧아 보이는데 짧은가? 짧은가? 이건 너무 길고 길어보이는데 아 자르기 아까워서 그러지 이거 끌고가 봐 지금 저거 괜히 꽂았구나 아니면 뽑아버려 걔를 음 아니면 이걸 옆으로 깔든가 일단 가보고 옆으로 깔아야겠다 남지? 내 끝까지 가볼게 끝이거든? 어때? 거기가 끝이야? 어 다 못 까지 아까운데? 그냥 깔까? 깔아 다 아 자 다 다 다 다시 다 다 거기 하나 찝었지? 이리 더 와도 되는데 땡겼어 됐어? 응 그 다음에 어쩜 얘가 너무 바닥이다? 응? 고랑이 너무 넓어져서 얘가 바닥으로 깔리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게 아니라 얘가 발로 발로 아니면 망치고 있다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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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여기 다 막금치로 해서 꾸욱 이거 하나만 하면 되겠다 근데 좀 더 땡겨야 되지 않을까? 어디를? 여기가 부족한데? 거기 지금 이 구멍이잖아 어 됐어? 응